영월군이 필리핀 마발라카시와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필리핀 마발라카시는 계절근로자 모집과 선발, 교육을 포함한 모든 행정 절차를 지원하며 영월군은 계절근로자 입국 후에 농가 배정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영월군은 앞서 필리핀 코르도바시와 협약을 맺어 올해 67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했으며 앞으로 다른 국가와도 교류를 확대해 내년에는 150여 명의 계절근로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